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드릴 것이니까요. 걱정 마시고 천천히 찍으세요. 배우분들이 익숙하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낯선네요. 오늘 이제 저희 주인공이신 민활란 콘서트의 민활란 작곡가님 많이 찍어서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. 아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들고 계시지만 방금 노래가 괜찮았다면 셔터를 마구 눌러주세요. 맞아요. 바람. 아 그래도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더 많이 공개될 것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저희 그러면 이제 저쪽부터 한 번씩 이렇게 사진을 찍어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 그리고 작곡가님 다 같이 왼쪽으로 인사하면서 예쁜 표정을 한번 지어주시면 사진들 많이 찍어주세요. 자 왼쪽 먼저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예쁘게 많이 찍어주세요. 위아래 다 쳐다봐 주셔야 돼요. 이제 아래서 찍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힘자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들 쳐다봐 주시고 아 오른쪽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. 예 자 오른쪽 이렇게 하고요. 그리고 여기 뒤에 여성분이 세우게 쉬고 편하시게 남자분들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또 예쁘게 한 장 찍으시죠. 축구사진 같은 거. 축구사진 남자분들 앞으로 앉아서 이렇게 다 같이 한 가족처럼 사진 찍으면 예쁘니까. 축구사진 이렇게 찍는 거 아니에요? 축구사진 이렇게 찍어야 하는데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좀 예뻐 보이게. 자 여러분들 많이 찍어주세요 잘 찍고 계시죠. 포즈에 대해서 얘기해줘요. 어떤 포즈죠? 너무 멀쩡하게만 찍었잖아요. 비엄성 뭐. 아니 그럼 이런 드레스를 입고 멀쩡하게 안 찍으면. 자 그럼 남자분들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. 자 여러분 이제 그 요새 이게 유행이라던데 선배님 이런 거 요새 유행이라고 하는데 벌에다가 손 이렇게 하트하고. 저 하나 배웠어요. 너무 부끄러워 하세요. 이거 다음에 할 거 하나 있어요. 어 좋습니다. 볼 하트 갈게요. 자 볼 하트 그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렇게 한 번 쭉 가주시죠. 언니 귀 가리는 거 아니고. 왼쪽에서부터 중간 놓아서 이제 오른쪽까지. 귀엽게 많이 찍어주세요. 자 그 다음 포즈 뭐죠? 제가 체리피스라고 배웠습니다. 체리피스라고 아세요? 몰라요. 아 모르겠지만. 아 아닙니다. 누구한테 배운거죠? 어 그 고은정 형님한테 배웠습니다. 고은정 형님. 체리피스라고요. 뒤에 계신 분들이. 이렇게 보면. 여기 머리가 이렇게 들어온다. 체리가 되는 거예요. 아. 아. 이게 좀 큰데 괜찮아요 제가? 이게 큰 체리. 이렇게 하면 체리에요 이게? 아 이게 체리피스인가요? 네. 이렇게. 이렇게. 자 그럼 이것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천천히 한 번 가시죠. 아입을 챙기셔야 되니까. 네. 체리피스. 자 중간으로 가시고. 이런거 없네. 그러게요 세상에. 자 오른쪽. 차지훈 배우님 점심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저희 모두 요즘 젊은이 세대들이니까요. 너무 부끄러워 하시는데. 자 됐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. 그러면 이제 저희. 포토타임은 이제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은 이제. 사진을 찍어주시면. 조금 힘들어집니다. 예. 찍지 말아주시고. 저희 이제 퇴장해보도록 할까요? 네. 마지막으로. cu